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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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지금이랑 느낌 완전 다르시데. 안녕하세요? 18살 박여빈입니다. 안녕하세요. 18살 유채입니다. 자 국가한테 떠오르는 사람인데요? 그 악뮤의 이 찬혁? 그 분. 그분..하고. 음.. 되게 많았는데? 용감한 형제. GD. 이 지드래곤 응 지드래곤 맞아 아 알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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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잘생기셨어요? 우유 님 맞으셔요? 어 지금은 근데 좀 아 약간 비슷하긴 한데 비슷하긴 한데 지금의 스타일이랑 너무 달라 트름 비슷한데 근데 약간 하나씩 뭔가 달라진 느낌? 아 수석사 기억이 안 나 수석사 아 안테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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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대표님한테 그리고 유희열의 스케치북 그리고 케이팝 스타 어 맞아요 맞아요 아 네 노래는? 지금 피아노 치면서 아 근데 노래는 모르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 노래를 몰라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노래를 부르시는 거를 어 부른 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유희열 님의 노래는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응 토이 그 토이 그 토이인가? 아이돌 아이돌언니 아 아이돌언니 아이돌언니 유희열 하음 유희열 형이 술명 번거로 fees 이거를 데려오는 것 같은데 아 토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분위기가 목소리 진짜 좋으시다 응 콧대 봐 섹쌤 좋소 응 옆으로 보면 진짜 잘생기셨다 약간 콧대 완전 콧대 때문에 우와 이거 아는데? 아는 거 같은데? 응 나도 근데 이게 익숙해 아 모르겠다 이 노래 아닌가? 아 근데 들어본 거 같아 제대로 모르겠는데 뭔가 되게 익숙해 약간 음이 되게 익숙해 오 눈이 슬퍼 보이신다 근데 저 진짜 약간 신기해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유유로 님의 이미지는 삼촌 같은 이미지 가지고 음 오 되게 감정? 목소리? 목소리하고 감정이 되게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되게 좋게 들었어요 오 너무 좋아 그래 괜찮아 잘해온 거야 아 진짜 예뻐 아까 품에 딱 안개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잘해온 거야 잘해온 거야 잘해온 거야 오 좋다 노래 목소리 좋은데? 목소리 좋은데? 아 마이크 움직이네 발가락 발가락 발박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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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곡과는 다른가 봐 작곡하기 작곡을 theme 좋아 만지언 원하는 왜 이렇게 시작하는 weil 대박 나도 모르게 하트가 대박인 것 같아요 엄청 잘 부르진 않지만 진솔한 느낌이어서 듣기 좋다 진짜 감정, 가사, 목소리만으로도 노래가 좋게 들린다는 게 신기해요 본인 작곡 작사여서 그런지 가창력은 10% 부족할지라도 감정은 110%로 이거는 진짜 저도 아까 느꼈어요 맞아 약간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 같아요 약간 설레는 이야기 딱 사랑하는 이야기 같아요 나 이 노래 알아 이 노래 알아 넌 장난이나 해도 아 이게 좋아 좋아 저희 노래구나 놀랐어 가사 진짜 잘 쓰신다 가사가 설레 되게 설레 미래의 나의 남자친구가 불러줬으면 좋겠어 진짜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불러줬으면 좋겠어 이거 나 집에 가서 찾아볼 것 같아 나 내 최애곡 될 것 같아 최애곡 가사가 너무 예뻐 짝사랑인데 내용이 무겁지나 되게 박잖아 그래서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처음 듣고 좀 슬픈 것인 줄 알았어요 노래 너무 좋아요 노래 너무 좋아요 내 스타일 아 그렇듯이 아 들어봤어요 하이라이트만 알아요 저는 하이라이트.. 저도 하이라이트 맨 처음에 반주 나왔을 때 약간 되게 무거운 거 같더라고요 갑자기 샥 나는 냄새 오 그것도 맘에 들었어 스무쿠 아 알죠 너 하이라이트 할 거야 아 널 진짜 좋아 이거 이제 할 랩 났나? 알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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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? 내가 아 근데 진짜 가사가 지금 대박이야 이 노래 알고 있었는데 윤현 님이 쓴 줄 몰랐어요 나도 이제 작사 작곡 누가 하시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 가수만 보니까 가수만 보니까 아 이 노래 알지 아 이거 모르면 안 돼 내가 제목을 골랐던 거네 그래 피아노 반주에 바로 어 나도 딱 반응 봄바람 불면서 살랑살랑 봄이 올 것 같지 어 오 피아노 피아노친 남자 맞죠 근데 듣는데 힐링돼 응 약간 마음이 편안해서 음 잠자기 전에 들어야 될 것 응 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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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땠어요? 지금 작사 작곡한 거 3개 많은데 진짜 이런 예술 좀 이제 타고나는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 맞아 맞아 가사든 멜로디든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제목도 모르는 노래를 들어보니까 알고 보니 얘를 유희웅 님이 작사 작곡하신 노래니까 되게 약간 놀라워요 응 배루만한 사람이 나를 실감하고 있어요 저 멜로디언이 신의 한 수인 것 같은 메미 소리와 같이 들리는 느낌 오 오 우와 우리 처음에 멜로디언 딱 들리자마자 딱 아 맞아 이 노래지 알지 이거지 약간 이랬으니까 작사 작곡을 하시는지는 알았는데 그게 무슨 노래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제가 알고 있는 노래들이 꽤나 많았을 때 몰랐어요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가사 완전 대박 완전 대박 네 오늘은 저희가 가수 겸 작곡가 유희열 님의 영상을 보며 리액션 해봤는데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센터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